자 오늘 파티의 하이라이트! 과연 오늘은 누구나 부대미 넣어 브리핑 드릴게요. 찾으러 하겠습니다. 아 이거 다 어울리네. 상품은 준비됐겠지. 냉장고 일주일 장학권. 아 안돼! 내 핫바. 안돼! 제의 의무 누가 더 누가 더 불을 감춰요 내가 더 내가 더 불에 갈걸요 누가 더 누가 더 불을 감춰요 내가 더 내가 더 불에 갈걸요 벌써 몇번째인지 모를 오디션 탈락 아홉째 아무리 나라고 해도 거듭된 실패가 끝났으면 돼 끝없는 선택을 기다리는 나 불행해 별론 다해야만 하는 관계에서 의상 챙기고 수군만들고 연습실 바퀴벌레도 잡아봐야 돼 끝없는 일을 해내야 돼 불행해 네 현재까지 불행수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금 시간 앞서고 있는데요 아마 파티 준비를 열심히 한 가상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기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잠깐 주인공 나가자 누가 더 누가 더 불행한가요 내가 더 내가 더 불행할걸요 누가 더 누가 더 불행한가요 내가 더 내가 더 불행할걸요 저런 제가 뮤제라고 부르던 페인시스트 그 녀석 아홉 새로운 뮤술을 찾았어 미안해 내 앞에 서울던 그 녀석 세상 무엇도 기대한 적 없었는데 내 음악과 세상을 이해해준 그 녀석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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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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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어디서도 턴 들다가 너무 좋죠 아하 나를 소품 만들다가 글러거리 손 대었어 아예 아파 하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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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